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소형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, 하락세로 돌아섰던 세종은 3주 만에 보합 전환됐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5월 5번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, 이번 주 대전은 전주 대비 0.24% 상승하며 오름세가 이어졌고, 높은 가격으로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세종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. 올 들어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대전이 7.75%로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, 세종은 2.87%, 충남 5.33%입니다.